뛰었는대로 동해하는 훅도 가길래 나는 경찰서 가겠어 오우 보러 가는걸? 경찰서.. 아니 대저택부터 가야겠다 나는 도와두 검색 많아 좋팀 못해도 좋팀 너 언덕 위 꿀파밍 으응 와 개많어 세팀쯤 되겠네 세팀이 넘는데? 어 저 저 저 뒤에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동 하나만 주쇼 에? 어 왜 안먹어져 에? 나 계략이 심하지 나만 렉이 심한가요? 아.. 나 돌을 떠버리시겠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심한지 안심한지 내가 한마디 하고싶은데 못하겠어 거기서 맞거라고? 아니 서브렉이야 아니 먹는게 안먹어져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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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 겁나 멀긴한데 싸구 M16 챙겨가 드릴까? 서브 챙겨 어 그래 M16 챙겨 에이테인아 에이테인아 아니 M16 M16 썼다 내가 서비스로 4배하나 붙여서 간다 아 아따 좋네 그기 끝까지써있어 네 안전하고 1 2 2 3 2 2 5 5 9 설마 경찰서는 경찰이 있을까? 궁금하지. 학교는 날씨쯤에서 엉덩이에 있어가지고 밀렸나봐 잠깐 알트탭 좀 해봐 왜? 아까 그 설정 바꿔봐 니 사운드 소리 때문에 네드 사운드 붙인다 야 뭐지? 디스코트 어 안들려 안들려 음식 먹으면 안되지 드세요 드세요 아냐아냐 안먹어도 돼 니가 주면 되는데 스칼 먹었어요? 진짜? 아이 진작 좀 얘기 좀 해줘 지금 먹었어 지금 지금 먹은걸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어 그렇다고 믿을게 아 진짜야 싫어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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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은 SMG 쓰는 사람? 전화 안 씁니다 되게 많이 내린 것 치고 조용하네 되게 조용한데? 얼마나 좋겠냐고 배울고블링 가요 배울고블링 저기요 저기요? 너무 오픈된 데서 그러고 있으시면 어떡하니까 거선발로 4배도 떨궜어요 있어 4배 오뎅을 내꺼랑 바꾸시지 말입니다 뭐야 나 저기 줘 뭐야 4달 보정기 아 보정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버렸 원래 이거 이거 4배율 하나 남는 것 같은데? 남아야 남아 피엘 형 욕심쟁이네 쌍호뎅이었네 어 한번 해보고 싶어요 4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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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안에 4배율도 있어요 혹시 혹시 진통제 넉넉하신 분 저 진통제 두개 하나 드릴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네 떨궜어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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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있었어요 탄창 남으신 분 대탄 대탄 안 남아요 나 내 것도 없다 야 초밥집으로 갈게 나는 카페 안 털린거야? 모르겠어요 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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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집? 내 옆에 초밥이랑 카페 카페 옆에 어 우리 좀만 더 갔으면 빚었다 야 카페 털렸어요 조심 루킹 네 카페 앞에 여기 저기 있다 뭐야 초합집 앞에 나무 하나 컷 우리 뒤에서 쓰는건 뭐야? 언덕이 엔 엔 엔 엔 엔 엔 방향에서 사운드 SW도 있어요 SW? 네 길건너 초밥집에도 있고 하나 기절 초밥집? 아니 저기 삼사오 언덕 안보이네 안보이네 빠짐 상사오 상사오에서 내려올거같아 초밥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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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엔퍼 하나 남아요 아 인퍼라 오탄 좀 많으세요 혹시? 어 오탄 많진 않아요 아 그럼 그냥 LK 쓸게요 아 잠깐만 나 300발 있어요 오 오 잠깐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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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백에서 쏘는거 같은데? 어디지? 수박집 수박집이랑 언덕 N쪽에서 총을 날라왔어요 N방 저 그쪽 갈게요 핑 찍어주세요 자 내 뒤에 발소리 아 그래요? 밖에 발소리 밖에 저게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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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대쪽 방향에서 소리 났어요 저거님 W방향이에요 아 도로 도로 한명 도로 한명 도로 한명 초밥집 하나 두발 컷 기절 이동 is 부 contract 그대지 제가 잡았어요총 어딨죠? 야 저 앞에 집 이거야? 이거야? 여기야? 네. 아니요. 그 앞에 짓. 그 앞에 짓. 아, 잠깐만요. 카페 있어요? 카페? 아니요. 아니요. 그 집이 계신 집 바로 앞에. 여긴가? 어, MW. 사운드. 내 쪽에서. 어... 어딨지? 어딨지? 네. 파고팔 탄띠 필요하시죠? 네. 네, 갖다 드릴게요. 보이질 않냐? 지금 친구분이 들어가신 집. 거기 있어요. M4 먹었어요? 아뇨아뇨. 여기 1층에 있어요. 어디였지? 방에 있었는데? 방에... 밖이... 방에 있어요. 아, 네. 혹시 탄... 남나요? 138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초밥집이 아직 한 점이 있군요. 하나 내려왔다. 330에서... LWA가 팔각중 들어간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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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팜 보이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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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초밥집 하나 기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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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내가 보고 있을게. 오오야. 아, 저쪽에... 전 밑에 지금. 아, 다 뒤집니다. 330 방향... 저기는 돌 있는데. 아, 확인. 그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아, 확인. 송전탑 같은거. 어... 내 표에서는 안 보이는구나. 두발. 탁. 애들이 이제 붙을거야. 자기장 때문에. 오오, 어디야 x2 어디가 어디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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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절 다 잡았어요 대박 대박 밖에 밖에 두야 약은? 있어요 뭐야 그 송전탑 저기 WNW 쪽 한 명 있었어요 아 송전탑에도 있고 확인 딴 데도 있나봐 아 송전탑에 두 놈이네 세 대 박았어요 네 여기 엄청 많아요 먹을 거 네 아 맞다 탄 띠 드릴게요 카우팔 떨궜어요 드세요 파피 연막 간다 아 으 으 어.. 유동 방역좀 알려주세요 어디쯤에 있죠? 아.. 아직도 있구나 송전타 8각정 쪽으로 하나 붙었어요 8각정 앞에.. 그 뭐야.. 저.. 볕집같은거 8각정으로 하나 붙었어요 네.. 확인 확인 들어왔어요 1층으로 네.. 확인 세발 하나 기절 8각정 기절 네 하나 컷 나이스 여기 집에 와서 저거 먹을거 좀 다 먹어요 엄청 많아 우리 1분 남았다 네 멀어 밖에 있는 시체에도 엄청 먹을거 많아요 그거는 거의 다 털었어요 기분좋아 폭포팔 없나? 폭포 택 енер 4배 없는 사람 4배 있습니다 4배 버리고 개머리판.. 없나? 어.. 뭐가 있었지 개머리판 그 수채 있을걸요?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어.. A.R. 소음 기다 오.. 예 어어 거기 5미리가 많은데 내 못 들고 가 아비 필요해 이제 69 8배 8배 안 남죠 8배 안 남아요 아예 그 우리 출발 출발 가시죠 가시자 아 드링크 먹고 빌려야겠는데 하도 없더라고 아 먼데 아 소연기 아까 챙겨올걸 뭔 소연기 에이알 소연기 에이알 소연기 카고팔 먹었어요 아까 탄띠 드셨어요? 탄띠 떨어져있던데 아냐아냐아냐 루키님 아냐아냐아냐 제 시체 카고팔인줄 몰랐어 차없음 드링크는 겁나 많네 난 드링크 이제 하나 남았어 저 진통된 3개 에드 3개니까 좀 가서 드릴게요 내가 드릴게요 나 570 다 못먹고 왔어 무거워서 혹시 가다가 2랩 조끼 보이면 말씀해 줄래요 저 조끼 좀 터져서 내가 먼저 먹을게요 나 내구도 77 남았어 아 네 지금 훨씬 많이 남았어요 한 2배 남았네 더 140 남았으면 그냥 써도 되겠네 아 그런거요? 뻥이야 뻥 아니에요 아니에요 뻥이에요 그냥 저래요 새거 써야지 새거 그냥 저 앞에 피자 들어가는 분 뚝배기 까서 빼서 먹어요 아 이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이 쫓기는 써야되니까 차 하나 지나가고 피가 없어도 불안한데 하나 먹고 달려 하나 먹고 아 주유소에서 내려온다 한 놈 둘 셋 네놈 내려오는데 아 미친놈들이 왜 일로와 뭐 떨어졌나 여기 떨어진거 없었는데 얘네놈 다 일로 오는데 그니까 아 왔다 멀다 아 아 아 26명 남았어 아 여기로 있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뒤로 빼. 뒤로 빼. 이렇게 빼. 왜왜왜.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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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주유소 등장. SW 211 다시 하나 세워져 있어요. 저건 안 보여요. 우리 지금 달려야 돼. 아. 큰일이네. 앞에 적 있을 거야 아마.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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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최대한. 언덕 밑으로 들어갈게. 위에 위에 위에. 화관. 나무에 하나. 아. 뛰어야겠다. 우선. 킬. 컷. 오케이 오케이. 구상 남는 분 있으세요? 여기 겁나 많아요. 아. 네네네. 갈게요. 진통제나 이런 것도 겁나 많고. 하아. 하아. 우려. 우려. 우려형 기트가 두개야? 아. 나는. 이정정 된거 같은데. 아. 차 안. 차 안 돼. 아. 고생하자. 아까 주유소 있던 애들인가? 어. 나 죄 있는 사람 이거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진통제 3개 있어요 이동 20명 우리 안 더 위에 확인 255 6 안 돼 나 존나 크고 있어 컷 컷 사망 40초 40초 30초 15초 20초 25초 21초 50초 우리 앞에 총기 아 에 더블유 방향 그 차 2개 2개 있는데 한 명 너 하나로 내려옴 으 으 으 으 으 어디서 그 거야 으 으 으 으 으 여기 목소리 안들리는데 어 하야 안들려 나는 아 아 마이크는 어쩔 수 있어 가지고 아 됐어 들려 어 다시야 옆 앞에 있는 확인 으 엎드렸어요 255 나무 어어 어디 어디 패드 썼는데 으 겉막 및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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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깐 거 아니야 아 나 안걸렸어 아 나 안걸렸어 넌 뛰어 너 바로 뛰어 나 버리고 피치하고 빨리 가 알아서 할게 나 걸렸어 여기 3명 3명이요? 응 3명있어 아 안되는데 내 시체 바로 앞에 3대 스탭 저기있네 수류탄 어? 아이고 아이고 내려가 아이고 아우 아 많다 3명이다 아아 까비까비